지금부터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한국인 한 분, 외국인 한 분이 한 팀이 돼서 반찬 하나씩을 만들게요. 외국인 멤버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요리 한 가지씩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뽑아가요. 우리 진짜 요리 잘하거든. 우리 셰프 지모다. 얼른 해, 얼른 하고 와야 돼. 근데 자를 때는 요거로 탁. 맛있는 것도 왔다. 영진이 형만 말이 없네요. 너 왜 내 이름 먼저 불렀지? 영진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오지리. 자꾸 언급하니까. 영원한 멤버 같은데. 그냥 자동으로 쫙 되는 거 어때. 안 돼, 더 이상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샘샘. 샘오지. 아농이채라, 가위바위보! 자. 저 수정 형님만 하고. 오케이. 이야. 두 분은 어떤 요리를 하실 예정이에요? 뭐 골라줘. 저는 잠깐만요. 반찬 내가 만들고 싶은 거는 그냥 하면 돼요? 저 그러면 계란머리 할게요. 오, 계란머리. 계란머리. 제가 김치찌개 한 번. 제가 김치찌개 한 번. 자, 김치찌개 하겠습니다. 김치찌개 한다고요? 우리 되게 못하는데? 아니, 뭐 그냥 알아서 할게. 오. 자, 다음 분 정해주시죠. 그럼 샘오지리가 2등이었나요? 예, 예, 예. 예, 예, 예. 상했다. 물론 뻔하게 했지만. 뻔하게 했지만. 용준아. 알아서 그냥 들어와. 알겠습니다. 알아서 들어와요. 용준아. 알아서 감귤. 샘용지리. 저는 원래 김치찌개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계란말이 하겠습니다. 계란말이 하겠습니다. 우리 난 계란말이 한다고 했잖아. 아, 왜 이래. 진짜 어렵도 안하나. 우리도 야비하게 가야지, 계란말이. 계란말이 할 줄 알아? 알 줄 알죠. 뗄껄 형. 뗄껄 형. 아, 기분 나쁘네. 뗄껄 형. 기분 나쁘네, 이거. 우리 파전 만들까, 파전. 파전. 저희 파전. 파전. 파전 파전. 저희 요리 겁나 못해요. 야, 나 아예 요리의 요 자도 몰라. 두 팀은 실내에서 하실 수 있고, 두 팀은 여기서 하셔야 돼요. 아... 해보 치자?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들어가세요! 아, 몰라. 들어가자. 들어가자.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아... .